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준희쌤입니다. 자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많이 긴장되시죠? 선생님들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게 선생님들한테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좀 꿀팁이라 해야 될까요? 그 팁을 좀 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팁이냐면 우리가 1번부터 80번까지 문제를 푸는데 몇 분 동안 풀죠? 몇 분 동안? 90분 동안 시험 문제를 풀어요. 그런데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1분에 하나씩 풀면 10분 정도 남네 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선생님들 이거는 시험지 시험지를 풀고 그 다음에 답안지 답안지로 옮겨 적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지 종이에 있는 시험지를 다 1번, 2번, 3번, 3번, 5번, 6번 해서 80번까지 쭉쭉쭉 풀어야 되죠. 그 답을 다 답안지 OMR 카드가 있어요. OMR 카드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OMR 카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작성을 컴퓨터 사인펜으로 해야 돼요. 컴퓨터 사인펜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검정색 잉크가 나오는 펜이에요. 뒤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검정색 부분으로 색칠을 해야 되는데 이걸로 답안지를 마킹하는 겁니다. 그래서 OMR 카드로 다시 보면 여기 홀수형인지 짝수형인지 시험지 맨 위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지를 보면 작년 11월달 거 한번 봐볼까요? 네, 작년 보시면 여기 11월 7일 날 봤던 거네요. 홀수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유형을 짝수형, 홀수형에다가 컴퓨터형 사인펜으로 색칠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짝수형, 홀수형에서 홀수형이면 홀수형, 또는 짝수형이면 짝수형 이렇게 체크를 해주신데 반드시 볼펜이 아닌 컴퓨터 사인펜으로 쓰셔야 됩니다. 여기는. 자, 그리고 선생님들 이름을 작성해주시고 응시번호도 칸에 맞춰서 번호를 쭉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이면 여기 1번, 그리고 3번이면 0, 1, 2, 3 이렇게 있습니다. 3번 이렇게 응시번호에 해당되는 이 라인에 맞춰서 색칠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감독관 성명은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부터 푸시면 되는데 우리가 답안지가 1번부터, 아 죄송해요. 문제지가 1번부터 80번까지 풀어야 돼요. 근데 선생님들마다 전략적으로 시험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어떤 분은 1번부터 80번까지 다 풀고 전 답안지 작성할래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답이, 아니 시간이, 80문제 풀면서 푸는 동안 시간이 90분이에요. 90분. 빨간색이 있을까요? 잘 안 보이죠? 이 90분 동안 80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데 최소 그러면 이렇게 다 문제를 풀고 한꺼번에 답안지를 옮겨 쓰려면 최소 10분은 남겨두셔야 돼요. 10분 그러니까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여유롭게 시간을 남겨두시고 여기 답을 옮겨 쓰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지우고 할게요. 첫 번째 이유. 우선 마음이 급해져요. 나는 계획대로 10분, 15분 정도 남겨놓고 할 거야 했는데 이날 시험이 어려울 수 있어요. 헷갈린 문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거리고 결국엔 답안지 작성하는데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 밀려 쓸 수 있어요. 답안지를 밀려 쓸 수 있다. 물론 이 답안지 작성하는 거는 개인마다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이 시험을 처음 임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밀렸을 수가 있어요. 뭐 1번부터 10번까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다가 갑자기 11번, 12번, 13번부터 12번의 답을 이렇게 체크를 해버린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안 되죠. 답이 다 밀렸으면은 탈락합니다. 실패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선생님들이 다섯 문제 보고 다섯 문제로 답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세 문제 풀고 세 문제씩 옮겨서 한다든지 아니면 열 문제 풀고 열 문제 답 옮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나름 전략을 짜고 하시면 좋아요. 아니면 어떤 분은 50번까지 딱 풀고 나는 50번 문제 풀면은 바로 답 다 옮기고 답 다 여기 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51번부터는 또 문제 풀 거야 난 하신 분도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선생님들만의 스타일로 이제 하시는데 한꺼번에 1번부터 80번까지 문제를 문제에서 답으로 옮겨 쓰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검정색으로 이렇게 수정사인... 죄송해요. 뭐죠? 이 컴퓨터형 사인펜을 이렇게 색칠을 하다가 잘못... 어? 난 2번이 답이라는데 3번으로 했네? 그랬을 때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정테이프 수정테이프 손을 들어서 수정테이프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던가 아니면 너무 지저분하다 잘 모르겠다면 답안지를 새 걸로 바꿔달라 하면은 답안지 새 걸로 바꿔주니까 선생님들 차분하게 답 옮길 때는 정말 진지하고 집중해서 왜? 이 아무리 시험지 잘 풀어봤자 소용없어요. 답안지를 제출합니다. 이 답안지를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하셔야 되고요.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들 모의고사를 풀어보세요. 모의고사 아마 학원 같은 데서 교육원에서 모의고사를 하나씩 사게 한 데도 있고요. 모의고사 사라고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1번부터 80번까지 동영상 일시정지 하시면서 푸세요. 일시정지 하시면서 푸셔야 됩니다. 지금 4일 정도 지금 제가 동영상 찍는 시간이 지금 11월 2일이거든요. 11월 2일인데 이제 11월 6일에 시험이 시작되니까 이제 4일 이제 3일 남았습니다. 3일 4일은 시험 본 날이니까 3일 남았어요. 이제 3일 동안 선생님들 모의고사를 좀 푸셨으면 좋겠어요. 모의고사 그래서 모의고사는 다시 뒤로 가시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1번부터 80번까지 80번까지 쭉 시험 기출 문제처럼 형식이 같아요. 유형도 비슷하게 나오고 그래서 시험장에 감을 익힐 수가 있어서 지금부터 조금씩 풀어보시고 맞은 개수도 한번 세보시고 해보세요. 그래서 80번까지 될 수 있으면 시간을 1번부터 80번까지 풀면서 시간을 책정하세요. 시간 시간 측정하기 숙제 시간 측정은 핸드폰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바탕화면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세요. 아마 알람 설정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시계 치시면 시계를 이렇게 눌러요. 그래서 어딜 가냐 여기 맨 밑에 보시면 타이머를 누르세요. 타이머 그래서 시간을 맞춰놔요. 나는 몇 분 안에 풀 거다 라고 시간을 맞춰놓으세요. 90분이니까 1시간 30분이겠죠. 1시간 30분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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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맞춰놓으면 80분 안에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 나는 몇 분 안에 풀 거다 해서 80분이면 80분 1시간 20분이 80분이고요. 1시간 15분은 75분이에요. 그래서 시작 누르면 시간이 갑니다. 1번부터 80분까지 모의고사를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혹시 이 영상 보시고 저 모의고사 문제집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기출문제라도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기출문제 1번부터 80분까지 문제 보내드릴 테니까 시간 이렇게 재면서 꼭 풀어보세요. 지금부터 감을 익히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금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 유형을 보고 어떻게 하면 그걸 빨리 풀까 시간을 절약할까 그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순서를 고르는 게 가장 시간이 많이 고르죠.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만든 문제집 인데요. 이런 건 되게 쉽긴 하지만 항상 이렇게 순서로 오른 것은 이런 걸 고를 때 선생님들 첫 번째가 뭐냐를 먼저 찾아야 돼. 1번이 무엇이냐. 번째 첫 번째만 무조건 찾으세요. 이 순서 고를 때는 뭐라 첫 번째만 먼저 찾는다.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 찾으시면 절반은 이상 먹고 들어가요. 회음부 청결에서 첫 번째 순서 뭐죠? 요도를 먼저 닦아야 돼. 요도 첫 번째가 뭐예요? 요도 근데 요도가 같은 게 지금 또 있나요? 없어요. 3번 밖에 없네요. 이렇게 답이 하나밖에 없으면 빨리 풀고 그냥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또 질이 두 번째인가 항문이 세 번째인가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번 찍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 찾으면 되고 또 순서 계속 볼게요. 여기 보시면 침상 목욕 시 얼굴을 닦는 순서로 오른 것은 해서 이거 제가 그림 강의할 때 동영상 강의 찍어서 그림으로 그렸는데 선생님들 아마 제 수업 들으면 다 외우셨을 거예요. 보시면 보시면 첫 번째는 뭐예요? 항상 첫 번째 뭐다? 눈 눈이에요. 눈이 첫 번째로 나오는 거 눈 눈 그러면 3번과 4번만 비교하시면 돼요. 3번만 4번 그리고 맨 마지막을 고르시던가 아니면 두 번째 두 번째 뭐예요? 3번 4번만 비교하시니까 코 입 중에 어디죠? 너의 눈 코 입 해서 눈 코 입 눈 코 입 네 그쵸? 그래서 답은 또 3번이네요. 물론 눈 코 입 사이에 여기 볼도 있고 공부하신 분들은 볼도 있고 뺨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이 목 목이고 막 그렇죠? 여기 이마도 있네요. 이마도 있고 아무튼 여기에서는 3번 또 순서 보겠습니다. 수액을 막고 있을 때 단추가 있는 옷을 벗기는 순서는 해서 수액 단추가 있는 옷을 벗기는 순서래요. 벗긴다. 벗긴다. 첫 번째 항상 첫 번째가 뭐냐 이걸 찾으려 했어요. 선생님들 이거 나온다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아 맞아 벗기는 순서는 첫 번째 첫 번째 뭐죠? 건강한 쪽부터 벗긴다. 건강한 쪽 여기에서 건강한 쪽이 라 라네요. 라 건강한 쪽 팔 먼저 벗긴다. 그러면 라가 먼저 있는 게 4번, 5번 4번, 5번 중에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정이 나는 게 가가 먼저냐 나가 먼저냐를 고르시면 되는데 지금 건강한 쪽에 수액을 맡고 있으니까 뭘 빼야 돼요? 당연히 수액을 빼야겠죠. 그렇죠? 어 이걸 모르시면 맨 마지막에 또 항상 맨 마지막은 뭐다? 마비된 쪽이다 해서 가가 마지막이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가 그래서 첫 번째를 골라서 순서를 숫자를 다 추려내요. 그리고 그 두 가지만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몇 초 만에 몇 초 만에 풀려요. 1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일일이 다 비교하실 필요 없어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순서로 오른 것은 해서 선생님들이 네모 박스 이걸 보고 이걸 보고 당황해 하시는 데 내용이 많아서 항상 순서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첫 번째 그렇죠? 첫 번째가 무엇이냐. 자 침대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힌대요. 그랬을 때 선생님들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자기소개하고 인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쭉쭉쭉 보면 돌리고자 하는 쪽에 오른쪽에 선다 라가 1번이네요. 라가 1번이고 그러면 4, 5번 중에 고르시면 되는데 가가 먼저냐 나가 먼저냐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답이 나오죠. 하나만 맞추면 그래서 가 먼저 보면 엉덩이와 아래쪽 어깨를 움직여 편안하게 해준다. 편안하게 해주는 거는 항상 맨 마지막이죠. 제가 이렇게 몸을 움직여 드렸는데 어때요? 불편하세요? 편안하세요? 이걸 확인하는 거는 맨 마지막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 맨 마지막이고 두 번째는 나를 보니까 아, 네. 무릎을 세고 양손을 가슴 위에 포갠다? 두 번째가 맞네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숫자를 걸러내서 두 개만 가지고 비교하면 금방 풀립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지금 이 문제도 또한 순서로 오른 것은 이에요. 침대에 걸터 앉아있는 오른쪽 편마비래요. 이걸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순서 첫 번째를 고르시면 되는데요. 자 보니까 대상자 휠체어를 가까이 가져가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휠체어를 대상자의 침대 왼쪽에 자 왼쪽에 가야겠죠. 오른쪽이 편마비니까 편자 쥐어버리세요. 풀 때 항상 그렇게 풀으라 했어요. 오른쪽 마비 오른쪽 마비 왼쪽이 정상이야. 왼쪽으로 가서 30도에서 40도 각도로 대놓는다. 휠체어를 가까이 대놓는 게 먼저니까 4번, 5번 중에 하나 그러면 나가 먼저냐 다가 먼저냐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데요. 나 휠체어 발 받침을 펴서 발을 올려준다. 그리고 다 볼게요. 대상자의 왼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한다. 뭐예요? 나는 맨 마지막에 발을 올려주는 건 안치고 나서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리고 다가 두 번째가 돼요. 보니까 대상자의 왼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한다. 건강한 손으로 팔걸이를 잡게 해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가 두 번째 2번이 돼서 정답은 그러면 5번 선생님들 순서는 일일이 다 맞추는 게 아니라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1번부터 5번을 계속 눈으로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아닌 건 싹 쥐어버리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될 거예요. 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선생님들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먹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간다 하고 외환고사 시험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오히려 긴장을 어렵게 생각하면 잘하던 공부도 해왔던 공부들도 머리가 그때는 너무 돌이 돼가지고 안 풀릴 수 있어요. 숨 한번 깊게 쉬고 잠도 푹 주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고사 이렇게 풀어 가시면서 또 제가 영상 올렸죠. 기출문제 그렇게 꼼꼼하게 정리를 하시면서 이제는 감을 잡을 때입니다. 지금은 개념 정리 요점 정리 하는 시간 아니에요.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문제 문제 풀어서 틀린 문제들만 골라서 다시 교과서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해요. 60%만 각각 필기에서 60%를 넘고 실기에서 60%를 넘으면 합격 됩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시험 11월 6일 시험 날까지 번트를 빌겠습니다. 선생님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